오늘 오후 5시 5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시민 10여 명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정확한 몸 상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119에는 남자가 사람을 찌르고 다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긴급 체포된 상황인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